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인간에게는 누구나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이건 장수이건 백성이건 인간 본연의 모습이죠. 이순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들로서 아비로소의 모습이 분명했을 건데 난리통이라서 쉽게 드러내지 않았겠죠. 오늘은 난중이기의 행간에서 인간 이순신을 읽어낸 책을 골랐습니다. 저자의 노고에 경혜심이 느껴지는 역작입니다. 지금부터 임진왜라의 처목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형관의 30분 책 읽기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이순신과 동행하신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달랐을 뿐이지 동행한 건 맞습니다. 이순신과의 동행 책 제목이고요. 이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나요. 시간은 다르지만 이순신과 동행하신 분 네.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엄청난 거리인데요. 선생님 연세도 꽤 되시는데 혈색은 굉장히 좋으시지만 얼마나 걸렸을까요? 동행하시는 기간이 이 거리가 내가 걸은 길로 한 700리 됩니다. 한 280km 이렇게 되는 네. 280km 되는데 15일쯤 걸렸습니다. 아 15일만에 280km를 전에 내가 좀 걷기를 조금 합니다. 이 앞에도 한 그 이천리 네. 네. 아이고 전남 서해안에서 남해안까지 한 이천리 걷은 일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아 혈색도 좋으시고 뵙기에도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열심히 걷는 게 참 좋아요.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의욕적이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글쎄요. 의욕적이 뭐 그렇게까지는 어떤 잡히면은 그거 한 번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면은 그대로 돌지는 합니다. 어쨌든 뭔가 성과를 내거나 끝을 이렇게 매듭을 딱 지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취미로 이 책을 어떻게 쓰십니까? 아니 그게 취미 아니면은요. 취미로 하지 않으면은 그 참 쓰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한 이게 애정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자료조사부터 한 6년 걸렸고 집필하면서 다시 현장에 현장에 전부 몇 번씩 갔거든요. 한 4년 걸렸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을 어떤 탐구를 한다 하면은 조금 멀어와요. 취미로 그렇게 다니면서 예행도 하면서 어떻게 먹고 마감을 두지는 않고 그때그때 해서 자료조사하고 확인해보고 보관해놓고 또 가시고 그러죠. 또 집필하다가 현장 감각이 떨어지면 다시 현장이 또 나아가고 또 나가서 거기서 한번 보시고 그렇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발로 쓰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얘기가 할 수 있겠죠.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랬을까요? 또 가셔서 탐문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각종 이제 또 그 지역에 이제 사료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조사하시고 하시는 거는 좀 더 이렇게 익숙하셨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 그렇지만은 난중 임진왜란 여기다 내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정유래란 촉입니다. 네. 촉인데 거기다 난중 정기관 외란 7년 동안 7년 동안 기관을 얘기를 가누에 담고 그래서 내 첫 목적이 좀 인간 이순신을 한번 만나보자 네. 또 두 번째는 도대체 그 시대에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는가 네. 이제 그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이 길을 한번 걸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사료도 수집을 하고 또 현장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방송에 꼭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점도 그거예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이게 단지 이순신이 아닌 어쨌든 그 시대의 백성들에 대한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찾으셔서 이렇게 또 소개도 많이 해놔주시고 또 이거를 쓰시면서 어떤 역사적인 오류도 바로 잡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역사적인 특히 지명이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명이요? 아니 지금 가령 이순신이 어느 곳을 찾다 그러면 그 지명이 학교에서는 이 지명을 하고 있는 지목을 했는데 지금 네. 현지 가보면 아무리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동에 가령 행보역이나 경남 하동 행보 이순신이 맨 처음에 와서 한 4시간 머무른 여기 있습니다. 역차면 그리고 두치 두치는 대단히 중요한 포구입니다. 옛날 남원성을 침봉할 때 모든 외적선이 그리로 와가지고 두치에서 이렇게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수군이 구례 산동이라는 데서 남원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두치 위치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학자들 입장에서는 현지를 안 가보고 옛날에 누가 잡아놨잖아요. 그 자리를 그럼 이제 그걸 계속 계속 따라와요. 추석은 그때 물론 나같이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나는 그걸 추적유의다. 추적은 추적유의라고 하면서 추적은 재미롭게 몇 번 봤습니다. 그걸 내가 바로 잡은 게 아니 바로 잡았다 는 올 수 있지만 다시 달리 추적하는 게 또 나름대로 충분한 어떤 근거를 또 찾으시고 해서 한 출발고 되고 또 전혀 새롭게 내가 발굴한 지명이 지금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학교에서도 모르면 현재까지 두 군데를 내가 최근에도 지난 10월 9일날도 이 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또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학계 얘기가 되고 발표가 되든 해서 뭔가 수정이 되는 것도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게 참 그러면 좋은데 이런 것도 있어요. 기존 학계 다른 학자가 발표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했겠죠. 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또 단학자는 옛날 주위에 나온 그대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학자들 내가 조금 아쉬운 게 다른 학자들 책을 안 읽나 같은 인멸일 전시인께서도 아들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서 한 15일 동안 17일 동안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산단을 떠나서 연막 말하자면 소금 굽는 그 집으로 가요. 15일 동안 새벽마다 향피어놓고 통곡하고 코빛 쏟고 애틋한 부정이 최고 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산도를 나중에 안편도 편안한 날짜 또 안편도 가로에서 바름도로 했는데 전부 소안도로 지목을 해요. 완도군 소안도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도.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진명은 소안도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장산도 산에 올라가니까 낮위평화 보이고 월춘산이 보이고 그런 묘사가 있어요. 난중교제. 이거 보면 도저히 소안도 있으면 그렇게 보일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어느 교수 한 분이 장산도로 이게 장산도다. 임진왜란 사회에 미지의 섬으로 남아있는 남편도는 장산도다. 진직 발표를 했어요. 나도 그걸 들을 거 보니까 그건 맞아요. 그건 맞고. 그런데 지금도 소안도로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건 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바로 잡은 지명이 한 다섯 고 위치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네 고 새로 하는 것이 한 다섯 고 아니 새로운 네 고 알고 이런 걸 많이 잡아놨는데 모르겠죠. 학교에서 최근에 내가 지명 관계를 상당히 성과를 냈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에서 또 내 책을 찾는다는 얘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아니 그 근거가 명확하면 당연히 그동안의 자료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맞다고 못하죠. 나도 추정인데 그래도 나 나름대로 충분히 근거를 됐어요. 가장 합당한 추정이라면 그걸 어쨌든 우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진명관계 보면 행보역이 예를 들면 여의리다 하동군 행찬면 그러면 여의리가 두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그래서 한 마을을 내가 진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런데 대부분이 어디다 어디다만 가지 왜 거기라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 영혼이 지금 내가 그 책이 다른 책에는 한 14 한 페이지 넘어간 데가 없습니다. 보통 그냥 간단히 갑니다. 14박 16일 기간을 나는 그거하고 한 500페이지 책을 한 썼습니까 물론 3부로 나눠서 1부 2부 3부 2부에 집중적으로 그걸 썼습니다마는 그런데 간단히 넘어간 항목인데 참 중요한 길인데 그 길에 이순신 당시 정윤이랑 발발 아주 초기거든요. 그런데 책을 이렇게 보면 지도도 간략하게 지도를 해서 각 주요 지명들 하고 꼭 주요 지명에 해당되는 사진들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애쓰셨겠다 가서 또 감해져주셨을 수도 있겠고 계속 몇 년 동안 답사를 계속 하시고 찾고 기록하고 하셨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독자 입장에서 굉장히 애틋한 책이에요 지금 최근에 내 책을 보고 어느 분이 한 두 곳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도 보면서 내 책 보면서 그러니까 거의 그것까지 찾아가겠더라 네 그런데 실제로 그 길이란 게 옛날 이순신 시대 조선 중기의 길은 지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간 길은 A집에서 B집을 가는데 옛날 사람들이 지금 옛날 80, 90대 장애 다니던 길 또 읍내 나들이었던 길 그 길뿐이 찾을 수가 없어요 옛날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길도 없어지는 경우도 다 없어지죠 옛날은 특히 홍수 홍수 한 마을이 지금도 한 마을 섞여 나간데 그러지만 지금은 한 마을이 섞여 나가더라도 옛날 사진도 있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한 마을 심지어 서군 진지가 총체로 잊어낸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측량이라 이런 것도 적을 때인데 그러니까 옛날 길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걸은 길이라고 내가 꼭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700리도 내강 걸은 길로 해서 700리 여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폈는데 낙성초교삼거리에서 사진을 붙여 놓으셨고 벌교읍 낙성초등학교삼거리 이순신이 나간읍성을 떠나 심리쯤 갔을 때 한때의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술을 권했다 그것이 낙성초등학교 삼거리쯤 되었을 것이다 광주와 벌교읍내 나간으로 가는 삼거리다 이렇게 추정도 하시고 여기쯤이다 거기는 내가 걸어보니까 나간읍성 남문을 나서 거기 가면 한 심리 됩니다 그러면 이순신이 심리라고 했거든요 난 여기 심리쯤 가니까 그러면 이대목쯤 되겠구나 진짜 동행하시는 거네요 그대로 그러니까 1부 내 책 보는 분들은 이순신과 저작을 가고 하다 보면 자기도 같이 걷게 된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고마운 얘기도 하고 그러시죠 이거를 이렇게 코스로 정말 개발을 해서 단지 이순신의 이야기뿐 아니라 이 각 코스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주 거기에 이렇게 자료를 해서 좀 해놨으면 우리가 단지 우리는 임진왜란 그러면 이순신 말고는 딱히 나머지 그때 얼마나 백성들이 엉망이고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조선의 장수들이 병사들이 조선인의 코를 벼가고 귀를 벼갔다 목을 벼갔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 원균의 얘기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더 해서 길로 만들어 놓으면 달리 공부할 필요가 없겠어요 이 코스 한 번 이수코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이 길을 이순신 길로 명명을 했는데 특히 이 길은 이순신이 간 정확한 족저히 남아있는 길입니다 가령 어디 가서 누구 집에서 잤다 어디 가니까 가령 말이 어디 고장났다 다 아팠다 치료를 했다 발급과 뭐 굽을 갈았다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밥을 해먹었다 또 어디 가서 눈의 집에서 어느 집에서 잤다 그런 것이 아주 자세히 나오고 어디 가서 피라민들 많다 어느 길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순신 지금 임진을 하면 이순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순신 없으면 해전뿐이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물론 백의종군 이래 천리를 합천까지 갔는데 거기는 그냥 백의종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송삼도 수군 통계사가 다시 돼가지고 다시 명을 받고 가는 길이잖아요 명을 받은 날부터서 지금 14박 시일은 14박 16일이라고 나는 했는데 첫날은 잠을 안 잤어요 8월 3일 날 8월 3일 날고 새벽 바로 떴기 때문에 하룻밤을 안 잤어 나는 14박 16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외적은 길을 쫓아옵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이 길 끝나고 만난 것이 명랑서 정식 만났죠 이제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길이구나 이 길이 우리가 지금 걸어봤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주말에 보면서 이 길을 이렇게 한번 걸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학교에서 책으로 간단하게 배우는 거가 역사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학생들이야 좀 힘들겠지만 대학생쯤 되면 한 번쯤 우리가 국토술래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때 한번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보면 단지 뭐 일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전체 최근에 지금 다음 12월 차쯤 한 30명이 걷기로 되어 있어요 아니 일단은 차로 가자 네 그래갖고 중요 지점만 한 코스만 걷고 한 30명 네 그것도 괜찮네요 주요 지점 특별한 지점 차로 가더라도 하루는 못 갑니다 설명을 1박 2일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설명을 또 해야 되고 하루코스로 내려서 또 둘러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회진항도 나오네요 장흥 회진항 이수신길 노정의 종점인 군항마을에서 회진항까지는 바닷길로 8 내지 10km 남짓이다 한 사람이 노를 저어가도 한나절이 안걸리는 가까운 거리다 이순신은 폭우가 좁아 사흘 만에 해남군 북평면 이진으로 선단을 옮겼다 회진항이 나오니까 제 책화가 장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인어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장인 장모님 모시고 회진항에 이렇게 이제 회를 사들이러 몇 번씩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신 장인어른 생각이 나서 이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물회도 참 좋아요 네 회진 이름도 이쁘잖아요 천관산 넘어서 주옥 내려가는 그 회진항까지 바로 앞에가 이종준씨 집이 있고 장은 그쪽에 문인 또 한수원씨 네 선생님 이거 참 뭐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어요 연체도 꽤 되죠 이거 프로필 제가 밑에 거 읽어도 될까요 네 1942년 광주광역시생 광주고등학교 전남대 국어공문학과 졸업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언론사 근무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금융교수 언론중재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략한데 아주 뻐근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요 좀 감동입니다 책 자체도 느낌도 좋고요 답사기와는 또 다른 답사기는 그냥 역사적인 얘기들이 있고 좀 그렇잖아요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이제 편하게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얽힌 얘기를 듣는 건데 이거는 둘러보고 얽힌 얘기가 다 가슴 아픈 얘기만 있잖아요 너무나 참혹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반 답사기와는 또 다른 제목이 이순신과의 동행 그래서 부재가 1597년 8월 8월의 14박 16일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하루는 잠을 자지 않고 바로 출발을 했으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백의종군 상태에 있다가 다시 통제사가 돼서 명을 받고 어명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때 상한이 7월 16일날 경윤년 7월 16일 7천량에서 7천량은 거제도 바로 옆에 7천량 사이 조그만 해업입니다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감회에 가니까 후임 3도수 통제사가 된 웅규윤이 조선수군 완전히 수당을 당했습니다 싹 말아먹었죠 말아먹었죠 없어요 그 소식이 합천 초계가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 중에 있었는데 이틀 뒤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원균이 아니 권율도원수가 이순신 옵니다 안 보러 이순신 숙소로 와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어쩔 것이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내가 연해안을 답사를 하고 대책을 서류합니다 그 길로 바로 출발해가지고 7월 18일 날 8월 7월 26일인가 도착을 했어요 진주시 지금 수건면 옹결이 성경예라고 그 집은 있습니다 있는 집이 거기를 도착을 해가지고 6일에인가 7일 있을 때 재임명장이 도착을 했거든요 수건통제 재임명장 도착하니까 그 길로 바로 또 출발합니다 연양삼삭길을 그래가지고 14박 16일 동안 가는데 당시 상황은 수군이 병사도 없고 배도 없고 군량도 아무것도 없는 통제사입니다 수 한 20명 되는데 군관 9명 군사 권율이 딸려버린 4명 그리고 종들 고인원이 이제 가는 건가요 그 인원이 간지 가다가 조금씩 몇 명 합쳐있지만 이순신 큰형님 내 둘째 아들 이분이라 쓴 이분이란 분이 쓴 이충봉 행록 보면 보성까지 갈 때 60명이 돼가지고 됐고 또 순천까지 갈 때 120명이 됐다 아니 보성 순천에 60명 보성에 120명이 됐다 그런데 그건 군사 군대가 아니에요 다른 백성들 잡아다니고 그건 구질행들이죠 오합지절이죠 오합지절이죠 그런 군사 외대군 뒤로 쫓아오고 남원성은 한낱 육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목표는 남원성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라도를 먹여야 된다 우리가 지금 풍지수 내보낼 때 전라도 땅을 우리가 임진연에 다 못 먹었다 조선 전토를 그래가지고 전라도는 밀려올 때니까 외대군 밀려와서 지금 남원성을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장현은 군사도 하나도 없고 또 갈 곳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순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한마디 몇 군데 짚어보면은 방황을 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연애한 답답을 갈라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주 난감한 시대였어요 그때 출발하던 그 마음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지금 백성을 구하겠다는 마음은 선명했겠죠 그러죠 지금 그 힘으로 지금 말하자면 책임은 막 좋은데 그러지만은 아무것도 병사도 없고 바다도 구경도 못하고 근데 저는 일단 출발한다는 그날 밤으로 그냥 출발한다는 그 마음이 그날 아침에 받고 바로 출발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날 밤은 잠도 안 자고 간 거잖아요 가가지고 행보역이라고 지금 횡천면 거기 가니까 8시쯤 도착해서 저녁에 바로 이따 새벽 1시에 또 출발합니다 그래서 위인인가요 제가 어떻게 말을 보태기가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또 지금 이나마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제가 또 이런 책을 이렇게 펴보고 참담한 이야기들을 듣고 설명들이 사진마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놓으셔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나름의 그 상상력의 그 창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사진이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 써놓으시니까 아 그래 여기에 이렇게 이순신이 지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과 몇십 명이 지나가는 그 모습 그 마음은 어땠을까 아주 또 이게 절묘한 느낌을 줍니다 이순신과의 동행 이훈 선생님 책이고요 책은 제법 두껍습니다 제법 두껍습니다 466 467쪽 정도 되는데 자부심은 뭐 다들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훈 선생님께서 한계의 신문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죠 이순신을 뒤따라가며 당시 생지역으로 신음했던 백성들의 처절한 삶을 추적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한 문장에서 선생님을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웅 구국의 영웅 우리는 이순신을 하나의 상징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당시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오죽이나 힘겨웠을 것이며 특히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박정희 때문이라고 몰아붙일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화려한 승리의 기록만으로 역사를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신 개인의 성품이 핵심이겠지만 외면할 수 없었던 참혹함이 그의 근육에 힘을 보탰을 겁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보며 장수로서 지도층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승리했을 겁니다 문득 이윤선생님께서 답사하신 길을 하나의 코스로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레길 개념이라도 좋겠고요 280km 700리길이니까 멀긴 합니다만 800km에 달하는 산태하고 술래길도 있으니까 이거 해볼 만한 겁니다 명나라 군사에게 끌려가는 어느 여인의 뒷모습과 비명을 떠올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재겹기 전용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다운로드하기